여러분 오늘 그동안 간간히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4월 10일 총선은 조작 이 아주 쉽습니다. 조작범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작가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조작범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조작이 편리한 환경에서 조작이 되는 그런 선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4월 10일 총선에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종 사전투표 조작 기법을 선을 보였고 그 방법이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은 그냥 사전투표가 행해지기 전인 한 달 전 정도에 정확한 사전투표 선거인수만 확정이 되면 소위 선관이 내 외부에 존재하는 사전투표 조작 세력들은 선거 사기 세력들은 아주 손쉽게 조작을 할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 반복되는 감도 있지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오늘 4.15 총선에서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떤 조작이 일어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조작을 해가지고 2024년 보궐에서는 사전빼기 당일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평균값이 진교훈 플러스 17.2% 김태우 마이너스 16.5%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조작을 해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이 차익값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분석을 아직은 안 했고 나중에 발표해드리고 이거 있죠 이거. 2022년 또 김태우 후보가 당선됐던 강서구청장 선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조작을 좀 적게 했죠. 여기 보니 15%를 훔친 겁니다. 김태우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 48,165표 가운데 15%인 7,225표를 전산 프로그램 용의가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 다음 김성현 후보와 함께 플러스 7,225표를 더한 겁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투표함 속에 정확한 여러분들 위조투표지가 들어가지 않았을 것을 봅니다. 이때는. 그러나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확하게 뭐죠? 발표할 것하고 투표함지의 실물 위조투표지 개수를 정확하게 맞추었을 것을 봅니다. 자 이 보시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해온 것은 해온 것은 여러분들 결국은 조작값을 어떻게 정하느냐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조작값만. 그러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자 수균으로 전국 평균이 25%를 조작했습니다. 이거를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6.7%를 부풀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은 3월 달 내 선거인수만 확정이 되면은 그때 이미 선거 사기 세력들이 협의를 거쳐가지고 전국의 조작을 어떻게 할 건지를 확정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제가 예상한 것은 4월 10일 총선에는 최소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면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최소 7.5% 이상 정도의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최소 329만 표 이상 정도로 확보해서 집어넣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선거인수만 확정이 되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모든 선거결과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선거라는 것은 그냥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엑셀 파일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냥 엑셀 파일을 가지고 그냥 엑셀 파일에 간단한 조작 프로그램을 집어넣은 다음에 엑셀 파일로 돌려가지고 여러분들 뭐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선거인수 선거구마다 선거인수 확정이 되면은 본인들이 시뮬레이션을 할 겁니다. 조작값을 몇 프로 정도 넣으면은 우리가 220석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게 맞추어서 뭡니까?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 겁니다. 그러면 그건 엑셀 파일 한 장으로 하게 되면은 강서구에는 위조사전투표지수를 100장 넣고 강남구에는 위조사전투표지수를 500장을 넣고 그것이 뭐죠?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면 모든 게 다 일목요연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모든 방수금 송출 자금이나 이런 걸 다 진행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라는 것은 그냥 국민들은 다 덜 느리고 전산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냥 선거구마다 몇 표를 쑤셔내야 될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4.15 총선에 4.15 총선에서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니까 기존에는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훔쳐야 되기 때문에 위조 투표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후보별로 몇 장씩을 이렇게 여러분들 분배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왜 여러분들 아주 간편했는가 하니까 위조 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 전부를 다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기 때문에 위조 투표지 제조 과정에서 기표 도장을 모두 다 누구와 함께 찍으면 되는 거 아니까 그냥 더불당 후보와 함께 찍는 표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이 선거는 아주 내놓고 미래 한국을 결정할 수 있는 4월 10일 총선을 비롯해 가지고 그 이후에 모든 선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편리하고 위력적인 신종 사전투표 조작 수법이 선을 보인 겁니다. 이거는 통합선거인 명부 당일 투표와 달리 선거인 명부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에서는. 그러면 선거를 몇 명 했느냐를 누가 결정하냐 선관위가 결정하면 그냥 그것이 그냥 최종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번 선거에서 강남구에서는 100명이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참가했다. 그러면 1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냥 200명이 참여했다. 그러면 2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바로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통합선거인 명부라는 온라인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표를 여러분들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댓글에다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선금은 그렇게 하지만 관계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전투표를 하지 않든 사전투표 하든 관계없이 선관위는 본인들이 원하는 사전투표율을 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실제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의 15.43%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7.49%를 올려가지고 국민들에게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이번 선거는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최고치인 사전투표율의 22.96%로 발표한 겁니다. 그럼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7.49%를 남긴 겁니다. 그 수가 사전투표자 수균으로 3만 7,473명인 겁니다. 3만 7,473표입니다. 이거를 이만큼을 여러분들 그냥 진교운 표 더블당 후보 표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투표하면서 쑤셔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기존의 방법에서 어마어마하게 진보되고 어마어마하게 편리하고 어마어마하게 간편한 방법을 여러분들 이 양반들이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4월 10일 총선은 그냥 그 선거 사기를 범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 다리 쭉 벗고 여러분들 선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까지처럼 누구 표 몇 표 누구 표 몇 표 고민할 필요 없고 그냥 사전투표율만 뻥튀게 해가지고 거기서 가짜 사전투표였으면 확보한 다음에 그만큼 이런 표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더블당 후보 함께 더해주게 되면 그냥 끝이 났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요. 왜 여러분들 개표장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선거가 하나고 모든 표를 뭡니까 간편하게 3만 7,472표를 그냥 투표함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겁니다. 또 한 이름들 가짜 투표준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선관위가 계획하는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소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개함 전에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 사이에 4박 5일 사이에 행랑식 사전투표함에 다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함을 딱 열게 되면 거기에 가짜하고 진짜가 들어있겠죠. 추가해 줬기 때문에 더블당은 진짜하고 가짜가 들어있을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진짜만 들어있을 거고 가짜는 하나도 여러분들 안 집어넣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소위 사전투표일 조작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재검표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실물투표지 개수를 맞추는 것하고 발표한 것하고 거의 일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진보를 한 겁니다. 이렇게 탁 나옵니다. 이번 선거도 그냥 한 달 전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인 수가 총선은 4430만 대선은 4419만 2020년 지방선은 4430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다가 사전투표일 몇 프로 조작할 것만 결정하게 되면 그냥 표수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선거인 수는 거의 변함이 없거든요. 2022년 총선 기준으로 7.49% 조작하게 되면 329만 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선거가 완전히 뭐죠? 이 세력들 함께 다 장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막으려고 하는 의지가 대통령께서도 안 보이고 국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복잡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선거를 그냥 장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하게 되면 여기에 7.5%죠. 214석 비례대표 20석을 포함해 가지고 더불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데 대한 문제인식이 한동훈 씨는 전혀 없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알더라도 징시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리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상대방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소로 옮기는 작업이기 때문에 위조투표지 제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위조투표지가 그러니까 투표함 속에 여러분들 누구 걸 몇 표를 빼고 누구 걸 몇 표를 더해 줘야 되는 건 난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 보궐선거 이전까지는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하고 개표가 끝난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가 달랐을 겁니다. 달라도 크게 고민이 없습니다. 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실물투표지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더물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에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가 되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선관위가 얼마든지 단시간 내에 이미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위조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가짜 투표지들이 들어있는 투표함을 재검표장에 가져가면 그걸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해보니까 2020년 4.15 총선에 다섯 번 재검표를 해보니까 그게 발각될 염려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새 방법을 여러분들 도입한 겁니다. 새 방법이 뭔가 하니까 이쪽에서 빼고 이쪽에 더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전 투표율을 조작해 가지고 유령 사전 투표자 수만큼 더블당 후보의 표를 만들어서 전부를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기표 도장 찍는 것도 쉽고 발각될 염려도 없고 그러면 선거가 치르기 전에 발표하는 것하고 여러분들 실물투표자하고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쉬워진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런 진보된 방법을 이 양반들이 도입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머리가 좋은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없도록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것을 관철시킬 수 있으면 그러면 되는데 그걸 이제 국민의힘이 다 양보하고 일단 대통령 자신이 그런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상당히 상황이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